오늘 오전 시끌시끌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죠. 김진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에 사퇴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들의 입사 지원서 때문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아들 김모 씨는요. 기업체 여러 곳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장 과정에다가는 우리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는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썼고요. 학창 시절에 대해서 쓰는 란에는 우리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회사에 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썼고요. 또 본인의 성격 장단점을 쓰라고 했던 란에는 내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이 기업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서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다섯 곳 기업에 제출을 했고요. 대부분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요. 학력조차 허위로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씨와 김 수석 모두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김 수석은 결국 오늘 사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자 일단은 신속하게 자리에서 물러났군요. 청와대가 잘 판단한 것 같고 들리는 얘기로 아니면 김 수석이 밝힌 걸로는 아이가 30살이니까 아이는 아니네요. 아들이 강박과 불안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좀 자녀 문제로 소가리를 했던 걸로는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이거를 김 수석의 잘못으로까지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좀 김 수석이 그전에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건 아닌가 혹시 그런 의심도 듭니다. 그런데 김진국 수석에 대해서 나오는 평들은 세 평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자녀의 부모 입장에서의 또 수석으로서 공인과 사인 모든 면에서 사의를 표한 것 같고 이렇게 청와대에는 위기를 넘기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왜 계속 이런 아빠 찬스와 관련된 이 논란들이 정권에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식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아까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평소에 보고 따라한 거 아니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결을 전제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명확히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진국 수석을 두둔하는 말을 또 해서 회자가 됐어요. 하 국장님.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사실 박범계 장관은 사실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분인데 거기서 사실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민정수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민정수석은 투명하다. 민정수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했지만 사실 아들이 그런 얘기를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힘을 빌려가지고 취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 만약에 취직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의 힘을 안 빌리면 짤려야 되잖아요. 그 회사에서는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결국 아버지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이고 이 나라의 원칙 이런 걸 훼손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면 박범계 장관은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법을 만약에 위반하면 처벌해야 되는 가장 최고 책임자인데 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너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는 그 굳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주변의 의견이 많이 있군요.